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한반도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최신 스마트폰 삼태성이 조선중앙TV에 등장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제품과 비슷한 모양인데 북한이 통신 기술의 산업적인 측면까지 강조한 게 눈에 띕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향당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업과 생활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음성인식 기능으로 메시지를 작성하고 각종 자료를 촬영해 기록합니다. 조선중앙TV가 6일 방영한 숫자경제, 디지털경제와 이동통신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북한에서도 스마트폰은 필수가 됐다고 소개하는데요. 개인정보말단장치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진달래, 아리랑처럼 최신 스마트폰 이름에서조차 체제의 흔적이 묻어나죠. 영상에는 삼태성 폰을 다루는 직원들과 손님들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쪽 벽에 붙은 QR코드, 전자결제를 하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로 출연한 남성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물도랑에 사물 인테리티를 더입해서 물관리를 신망으로 조정하게 한 것이 바로 숫자농업이고 숫자된 물관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5세대망, 5G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숫자 경제의 추진은 바로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망의 신뢰성을 더욱더 제구해 줄 뿐 아니라. 북한도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 경제 활동에 관심이 상당히 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통신망은 어디까지나 내부에 국한된 것이어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스라엘 이동통신망의 신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